인천포커스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중동구 원도심을 재물포구로 합치고 또 중국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로 독립 또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등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냈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꼭 필요할까 궁금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달 1일에 인천시가 검단구하고 영종구를 신설하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인천 중구와 동구를 묶어서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영종구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존에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묶어서 재물포구로 만든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구 같은 경우 57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 지역은 검단신도시를 분구해가지고 검단구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서구는 그대로 둔다는 그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이 만약 실현이 된다면 인천은 2개군 8개 자치구에서 2개군 9개 자치구로 확대되는 그러한 개편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개편안. 그런데 현행 법상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인천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한 자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수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인천시가 원래 주민 투표를 해야 되지만 주민 투표를 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전에 각 구청, 중구, 동구, 서구의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 약 2,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9세 이상 세 지역의 주민들 2,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중구에서 약 83.1%, 동구가 78.6%, 서구가 87.5%가 이 안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약 84.2%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중요한 절차가 지방의회에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 동구, 서구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여론과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행정체제 개편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너무 빨리 서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약간은 있고 또 원도심 인구, 세입 감소, 구 개편된 구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재물포구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안고 있는 검단이나 영종은 여러 방면에서 재물포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우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물포구 같은 경우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이 묶였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 그전에 영종국제도시로부터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물포구가 되면서 앞으로 인구 소멸하고 타 지자체와의 그러한 재정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예상에 의하면 재물포구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세입은 크게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히 이러한 데 있어서 시에서 조종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런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종교부금을 측정하는 단위에 있어서도 인구 수라든가 학교 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원도심이 또 탄생할 경우에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중구동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행정체 체계 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걸 인천시가 추진한다면 이러한 조종교부금 제도를 어떻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특히 재물포구와 같은 원도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천시의 제안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의견 수렴 절차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절차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서 법률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 제출이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절차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인천시 입장에서는 내년 4월 12일 예정돼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음번 인천시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즉 민선 국이 2026년에 이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개정함으로써 원도심 과수화 문제를 어떻게 인천시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대안이 마련되고 인천시민사회가 공감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리 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인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